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안 분야에서 이 오픈API의 필요성과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이론적인 부분이지만은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또 몇 개의 오픈API 활용법들을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픈API인 것은 여러 영역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전자상거래 웹서비스나 지불지각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도 이 오픈AP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오픈API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이 직접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관리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있는 것들을 비용을 들여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료로 공공데이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좀 더 자기의 그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그쪽 분야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빠르게 사업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API를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API 같은 경우나 어떤 구글 API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특히 네이버 API 같은 경우에는 뭐 맛집 같은 경우는 아니면 검색 서비스 여러 가지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물론 이제 그것들을 유료로 또 사용해야 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있고요. 뭐 부동산 데이터 같은 거나 주식 데이터 뭐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일부는 또 돈을 주고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IT 보안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API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IT 분야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이제 악성코드 분야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부터 이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어떤 그 하이브리드 어너라이즈나 아니면 앱런 그쪽 사이트들. 자동 분석 시스템 쪽에서도 최근에는 이런 API들을 대량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유료로 좀 전환을 하고 있죠.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악성코드 API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무료로는 1분에 한 4개 정도 그 정도까지 커리를 날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좀 이렇게 유료로 해야만이 더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에 우리가 평판진단 뭐 명성진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웹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안전한 사이트냐 감염된 네트워크 페이지가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을 가지고 얘가 악성 페이지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API들 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API들과 기타 API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웹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 저희들이 뒤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영역에서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죠. 특히 공격 영역에서는 어떤 서브 도메인 정보들 같은 거를 도메인 같은 경우들을 확인하는 데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버그헌팅이나 그런 것들을 찾는데 뭐 쇼단 같은 경우나 어떤 그런 API들을 활용을 해서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오픈 그 API 활용도가 있는데 한번 뒤에서 좀 사례들을 그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커트라는 URL 평판 제공 서비스인데 요 사이트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안전한 사이트인지 여부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안전한 사이트 여부들을 판단하는 API들을 보면은 PC탱크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PC탱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식 사이트 여부들을 판단하는 그런 것인데 별도의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PC탱크의 또 API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직접 그쪽 URL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들이 거기 정보들을 여기에서 연결된 정보들을 같이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세이프 브라우징 같은 거나 메리어 도메인 리스트 정보 같은 거 악성 코드 여부들이 판단되는 페이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아래도 이제 구글 세이프 브라우징이라고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그 크롬을 사용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세이프 브라우징의 그런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갔는데 그게 악성 코드가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화면들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C탱크죠. 아까 앞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사용했던 사이트인데 요건 이제 PC 사이트로 확인된 도메인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데이터가 지금 몇 달 전에 제가 캡처한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PC 사이트로 사용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검색해도 되겠지만은 그런 데이터보다는 API라는 것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솔루션에 이제 어떤 비용들을 충분히 주고 API를 제공을 받으면은 그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고객 서비스가 이제 등록이 되는지 아니면 그 고객 서비스가 피싱 사이트로 현재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런 도메인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저희들이 API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미타카라는 도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보신 분들은 그때 설명 중에 중복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한다면 여러 API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롬에다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은 바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기에서 IP 정보를 찍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PC 탱크를 포함해서 뭐 쇼단, 센시스, 제가 이제 OSINT에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나 그런 데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여러분들이 바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검색 기능이나 기타 API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API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API를 활용하는 곳에서는 또 API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바로 또 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타카에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인데 이런 사이트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도메인과 URL 정보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그 IP가 어떻게 피싱이 되어 있는가 악성 코드가 감염되어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평판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Open API를 적용한 그런 좋은 도구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모니터링을 한다 어떻게 어떤 모니터링 개발 쪽 같은 걸 한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면은 굳이 모든 알고리즘을 다 개발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API들을 여러 곳에서 가져온다고 해서 가져오고 난 뒤에 그 데이터들이 만약 쌓이면은 그것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정확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머신러닝이나 이런 모델링을 입히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꼭 데이터들을 크로링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져와야 한다 라는 것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외부에서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API를 이용하면은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